짝짝짝 후후후 짝! 짝! 하하핫 안녕하세요 몰콤입니다 크리스마스 코만더파크에서의 게임 영상입니다. 이날은 성탄절 분위기도 낼 겸 길리슈트에 크리스마스 트리 마냥 장식을 붙이고 게임을 뛰었습니다. 간단한 트리 장식품들로 대략적으로 장식하였으며 저는 이날 움직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적들을 쏘고 다녔습니다. 이제 카운트 할게요. 3 2 1 게임 시작. 뛰지 마세요. 뛰는 장판입니다. 아무것도 안 보여. 나 묶어가겠어. 무서워서. 내 뱉는 게 없어서 묶어가겠어. 묶어놔와 있어. 묶어놔. 다시 묶어질게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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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뭐야. 이후로는 야외에서 게임을 뛰었습니다. 전날까지 눈이 왔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게임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게임을 뛰어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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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아 아 아 아 아하하하하하하 오오 항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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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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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태양이 저쪽 방향이야 안 보여 아씨 안 보여 발견 발견 저쪽 방향 12시만 한 명 아 갓댐잇 구경 숙소 뼈 현명 오오오오 오오 우유 호우 호우 아 아 아 아 아 아 못붙다 싸겠다 러쉬 해야지 아이씨 라인에 있어 아임 데드 아임 데드 아 순간적으로 나무로 보이길 희망했다 헛된 희망이었다 헛된 희망이었다 남으로 보이길 희망이지만 헛된 희망이었다 아 저는 목표 달성해서 못 잡았으니까 딱 쏘는다 아니 잡아서 목표 달성했어 조심히 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길리보단 이게 문제였어 아아 안보여 아 이거 쏘니까 알겠어 지금까지 몰콤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트 컨트롤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장단 되어있습니다 장단 되어있다 위..위에다 그치 그치 하시고 여기 좀 이쪽 가야되지 안녕 acontecendo concise 이제